제초매트 60CMX200M 잡초매트 농업용부직포 구매문에 1533-5931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자재 협력업체 판매 상품 제초매트 60CMX200M 제초매트 잡초매트 농업용부직포 보온 덮개 잡초방지 판매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와 UV 자외선 차단 코팅으로 내구성과 강도가 우수하며 잡초 생성 억제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대지질로 공기와 수분의 통과가 우수하여 산소 공급이 뛰어나며, 사용자의 취급방법과 사용환경에 따라 3년에서 7년 동안 사용가능하여 경제적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제초매트 60CMX200M 제초매트 잡초매트 농업용부직포 보온 덮개 잡초방지 판매가격 7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제초매트 60CMX200M 제초매트 잡초매트 농업용부직포 보온 덮개 잡초방지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1, 010-2998-5797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